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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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기차나 뱅참장만 팔도강산을 구경할지 팔도강산을 구경할지 경상 노태백산 노태백산 경상 노태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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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도원 낙도원강을 구경허고 낙도원강을 구경허고 낙도원강을 구경허고 지리도 각 한음절에 한 박씩 지리, 사는 그리고 사는은 반박이야, 사니 사는 이렇게 해야 돼 지리, 사는 지리, 사는 그렇지 전라도 지리, 사는 전라도 지리, 사는 섬진강을 구경허고 섬진강을 구경허고 오늘 이 여인들한테 또 한 번 놀래 섬는데 그 함이 나오는 거야, 알래? 아니 그 점을 어떻게 내니? 어떤 그 점이 나니? 와 놀란다, 내가 진짜 아냐 우리, 우리 이 회원님들 우리 저 다현님이랑 꼬미님 잘하는 줄 내가 알지 정말 구성이 있고 아 근데 이거 저음이 나오는 거야, 아유 깜짝이야 어떻게 그런 선물 내면서 저기 내숭은 내숭은 다 떨면서 나한테 뭐랬냐면 저 저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제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러더니만은 내 승재이네 막나버려 막나버려 섬진강을 구경허고까지 한다 오늘 우리 들풀님도 노숙하시잖아 그렇지 당연히 경상도 할까? 우리 경상도부터 하지? 아닌데요 어디에 붙어요? 각기차나 뱅찬 붙어요 각기부터요? 아이고 쏘리 각기차나 뱅찬 장만 호요 시작 각기차나 뱅찬 장만 호요 갓기차나 뱅찬 장만 호요 갓기차나 뱅찬 장만 호요 팔도 강산으로 구경갈 제 팔도강산의 구경갈 제 그러지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그러지 산 낙도공강을 구경하고 낙도공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구경도 구경하고 거기도 구경하고 한음절에 한 박씩 구경허고 시작 구경허고 잘하셨어? 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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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갓기 그렇게 해야 돼 거기가 쉽지 않아 갓기잖아 뱅찬 장만 허여 갓기잖아 뱅찬 장만 허여 팔뚜강 산을 구경갈지 팔뚜강 산을 구경갈지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태백산 낙도공강을 구경하고 낙도공강을 구경하고 발시고 전라도 지리산은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섬진강을 구경하고 너무 잘 들었다. 너무 잘 들여. 내가 이것을 조금 배워주는데 왜 조금 배워줬을까? 그것도 있고 갈까보다를 좀 배워주려고 진도를 많이 안 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빼버리면 갈까보다 이따가 또 달라면 버겁잖아. 오늘 너무 잘하시네. 또 할께요. 걷기자나 뱅찬창만 허여 걷기자나 뱅찬창만 허여 팔도강산을 구경할지 팔도강산을 구경할지 팔도강산을 구경할지 낙동강을 구경하고 천라도 지리산은 천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섬진강을 구경하고 그거를 구경하지 말고 구경하고 그렇게 붙여서 한번 해볼까? 갓기 시작! 갓기차나 뱅찬창만 허여 팔뚜강을 구경할지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천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완전 잘했어요! 명인명창부터 거기까지 같이 붙여서 해보시겠어요?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질로사시켜 교군 때워 앞세우고 1등 세약수 통영간 방패천륜 한 장말을 태우고 그러지! 팔뚜 북류나 성세도 있고 하랍도 있고 하랍도 있어 아랍마리 뭣도 알고 간드러진 북류나마 수백 명 두 모아 각기 자라빙찬창만 허여 팔뚜강 산을 구경할지 경상 태백산 낙동강 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 섬 섬 뒷강 을 구경하고 잘하셨어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어 응 조금만 쉬시죠 응 좀 쉬어이 갈까부다를 이따 할거에요 갈까부다를 좀 해 드려야지 시간이 있을까로 오늘은 오늘은 선생님 장구를 쳐야지 그럼 그럼 어머니님도 장구 치고 가세요 가셔야 돼 어이구 바쁘시구만 그러면 삼각대 세워놓고 나도 장구 잡아야 되겠네 그래 당신도 해 간만에 나도 장구 한번 쳐 봐야 되겠네 민폐를 끼칠건데 민폐를 끼칠건데 제가 제일 어려운게 청이 안 잡혀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지금 여성창으로 하니까 청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도대체 청이 대피지를 안해서 그러면 우리 저기하고 우리 누구야 송강하고 들폴림하고 같이 해봐야 돼 자 해보자 잠깐만 아니요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가져야 됩니다 걱정 마세요 남성위원님들의 고충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는 사람이에요 음이 낮아서 여성 중에는 약간 낮은 층에 제가 속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거 너무 잘합니다 그 고충을 세 분이서 해보세요 명인 명창 좋은 청으로 고르세요 높여 낮추던지 우리들이 지금 하는건 우리 여성창으로 약간 낮게 우리 편하게만 지금 한거요 제가 허리수 없이 여창이라 저 좋은대로 우리 여자위원님 좋은대로 하고 있어요 충전기 좀 꼽으면서 녹음하니까 아아 자 우리 여성위원님들은 우리 남성위원님들에게 조금만 양보해 주셔 응 우리 편한대로만 해서 남성위원님들이 청 때문에 곤란을 겪으니까 자 명인 명창 그렇게나요 너무 높지 그러나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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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창 그 정도가 좋아 응 그 정도가 좋아 시작 명인 명창 좀 높여야 돼 그 그거요 명인 명창 명인 명 명인 명 명인 명창 그럼 그 음이요 그 음이요 명인 명창 아이고 음 좋다 풍요랑과 성음 좋네 가진 호사식 겨어 교금 태워 앞세우고 그러지 일동 세악수 통영가 벌치고 황패 철용 반장말을 태우고 좋다 탈똑 풍요나마 성세도 있고 그러지 바렵도 있어 아를만이 뭣도 그러지 간주로인 풍요나마 어우 이쁜 성음 나온다 수백 명 모두 모아 좋아 좋아 박기차나 뱅찬 장만 허역팔도 강산을 구경할지 좋아 정상도 태백산 닭동강을 구경할지 정상도 태백산 닭동강을 구경할지 좋아 그러지 또 태백산 닭동강을 구경하고 전라고 풍요나마 성세도 태백산 닭동강을 구경하고 천라도 질이 사는 섬진 강을 구경하고 완전 좋아 완전 좋다 우리 우리 툴풀 님한테 부드러우면서 부드러우면서 울림있는 예쁜 목이 있다 이 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 돼요. 그렇구나. 이제는 그걸 꼭 한 번씩 남성 청으로 하게. 완전 예뻐. 이쁜 성음 있네. 제가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들풀림이 그냥... 편한 청으로 하셔. 왜냐면 우리 송강은 목이 높아서 아무 목이나 다 하니까. 근데 어머, 너무 이쁘지 않냐 성음? 이쁜 울림 있지. 귀가 그냥 너무 그냥, 귀가 위로가 되네 위로가 돼. 영상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귀가 위로가 돼. 나는 우리 수요팀한테 너무 놀래. 귀가 위로가 될 정도로 이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전혀 이거를 연습을 못 하고, 더 보면. 그러셨어요?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목도 이제, 전에는 좀 이렇게 높은 목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더 낮아져 버렸어요. 그렇지. 힘이 딸리면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맞추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가끔 남자가... 하루에 꼭 몇 번씩은 이렇게 남성 청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꼭 그걸 저한테 환기시켜 주셔야 돼. 간드러진도 잘 돼. 간드러지겠는. 간드러지겠는. 풍요 풍요 나나. 진짜 간드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갈까보다. 조금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갈까보다. 네. 그러고 갈까보다 조금. 응, 조금. 네. 혼자 그렇게 양... 간드러지네. 싼다. 잘하시는데요, 팔각님이. 아니. 그런데 이거 다 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